오늘 저녁은 토스트에 육전 구운 것으로 결정했습니다. 올리브유로 일단은 식빵을 이렇게 굽고 육전을 구울 생각입니다. 굽는다기보다 데운다는 얘기겠죠. 이 육전은 장인어른께서 구워주신 겁니다. 이 육전은 장인어른께서 구신 것을 남겨뒀다가 반찬으로 먹었는데 오늘은 식빵에 패티를 먹겠습니다. 이렇게 다시 육전을 데워서 사이에 넣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육전 하나에 고구마 튀김 하나가 있습니다. 전 굽는 건 저희 장인어른이 잘 굽습니다. 식빵과 육전으로 토스트를 해서 오늘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